이 사회가 어린이뿐만이 아니니까 온 사회가 지금 그렇게 그만큼씩 비틀어져 갑니다. 그렇게 지금 잡혀있다. 탁하다는 얘기죠. 5만분야가 다 탁해요. 어린이뿐만이 아니에요. 사회를 그대로 설명을 해준다 이 말이죠. 아이들을 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바르게 위하는 게 되냐. 아이들한테 간섭을 많이 함으로써 아이들을 위해 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가만히 놔놓고 내가 잘해야 돼. 어른인 부모인 내가 내가 내 할 일을 잘 찾아서 내가 할 공부는 내가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행하면 아이들은 하나도 안 비틀어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아이들을 대하고 있느냐. 아이들한테 너무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너무 많이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요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을 할지 내가 압니다. 간섭을 안 하고는 안 되는데요. 뭐 안 되냐. 이러면 가만히 놔두면 나쁜 버릇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간섭 안 합니까? 아 요건 잘못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버릇이 만들어지는 거는 다른 데서 간섭을 안 해야 될 부분들을 너무 했기 때문에 요기 나쁜 버릇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안 해야 될 부분들을 빼라는 거죠. 이걸 빼고 조금만 바라보고 있으면 요 내가 간섭하는 걸 줄여버리면 애가 제자리 싹 돌아와요. 간섭하는 걸 조금만 줄여버리면 제자리 사사사사 돌아온다는 얘기죠. 아이들은 티가 없기 때문에 바르게 지금 운용을 하면 지가 돌아옵니다. 근데 간섭해야 될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에 분별을 못 하는데 아이들한테 믿고 의논할 거는 의논하고 어 그리고 아이들한테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삼십 프로만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뒷바라지를 하는데 삼십 프로만 뒷바라지하고 지켜봐주는 거 지켜봐주는 거는 내 정성이에요. 어 정성으로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간섭하는 게 아니고 어 그러고 삼십 프로는 뒷바라지를 해주고 어 요것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선배님들은 희생을 하고 가는 분들이에요. 어 어디까지냐 여기서 농도가 이제 농도 자체가 선배님들 카니까 지금 우리 그 63살부터 여기서부터 12년 74시인가 되죠. 요까지 아 요 분들은 바로 직계우의 선배입니다. 아 이 이 이 이 지금 이 이 나라의 선배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아 요 분들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까지 조상들로 이 이 올라가면 부모 조상으로 올라가면 농도가 더욱 진하게 정확하지만 70%를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인생을 30%로 사는 거예요. 아 요 분들은 그래서 희생을 하면서 사는 분들이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 그래서 이분들은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키워왔고 우리를 이해해 왔고 우리한테 혼신을 다했다. 이래서 이분들은 효도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희생을 한 분들이니까. 아 그러면 요 밑으로 되는 62살부터 어 지금 50에 뭔가 하나인가 50인가 까지 12년 요래 내려오면 이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부터 법이 바뀌는 겁니다.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근데 이 사람들부터 이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를 뒷받침해주고 70%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의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을 자식들이 보면서 배움을 갖추어 나오는 것이 70%를 그렇게 해서 배움이 갖추어진다. 그러면 30%는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가는 것이지만 스스로 학교에서도 선생들한테 배우고 모든 걸 배우는 거는 30%가 되고 부모님들과 우리 위에서 살아나가는 걸 보면서 교육을 받는 게 70%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들 보는 앞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싸우라고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제부터 공부 나옵니다. 잘 짚어보세요. 우리 삼촌하고 다툼을 했다. 그러면 자식 보는 앞에 다투었다. 자식은 저쪽에서 뭘 쓰고 있고 장련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래 보고 다 흡사해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배워버린 거예요. 속닥속닥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무언가 좀 끌적지근한 그런 역적 모의를 했다 둘이서. 이걸 보고 듣는 것을 다 배워버린 겁니다. 자식들은 이렇게 큰 거예요. 내가 전화받는 소리를 들으시면 그걸 벌써 흡수해 버립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정에서 있은 거에 사회에서 보여준 거 이 어른들이 행동한 거 보여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전부 다 교육으로 돼 버렸다 이 말이죠. 요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러한 걸 가르침을 받고 살다 보니까 옳은 거는 하나도 없고 틀린 거만 전부 다 보니까 세상 살기 싫은 겁니다. 희망도 없고 이래서 애들이 죽고 싶은 거예요. 아주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지금 교육을 시켜도 과거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던 방법으로 시켜요. 이건 잘못되고 있는 거죠. 지금 디지털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홍익시대를 삽니다. 홍익인간으로 홍익시대를 살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시험을 치면서 경쟁을 하게끔 지금 아래키고 있어요. 여기서 애들이 비틀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도록 아래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아래키고 경쟁을 하라고 자꾸 아래키니까 이게 지금 교육이 잘못되는 거죠. 교육을 시키면서 미래를 모르고 시킨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라 그러면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내 공부가 아니라서 그래요. 너희들이 희망을 갖게 하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공부를 시키면 눈이 반짝반짝해요.